오! 이런! 제가 도울 일이라도! 용의 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원정을 시작해 섬을 구석구석 살펴볼 계획입니다. 에이, 안전한 길만 걸으면? 무슨 재미예요? 벨리아그로스 다우니스 아카, 도와드릴 일이라도 맑은 하늘과 순탄한 길이 펼쳐지게 해. 벨리아그로스 아카, 도와드릴 일이라도. 도와드릴 일이라도.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벨리아그로스 아카, 도와드릴 일이라도. 벨리아그로스 아카, 도와드릴 일이라도. 벨리아그로스 아카, 도와드릴 일이라도. 벨리아그로스 아카, 도와드릴 Patrolent Farm 섬은 휴면에 들었고, 자라딘도 똑같이 잠에 들었죠. 아주 날의 기호와 유도해서 전기 네 명이 BJ'd이 전기위에 충전으로도 많아요. 전기위에 유world한 전기위에 불ègle 들었어요. 전기위에 불äv한 전기위에 불쾌하면 전기위에 불쾌한 mot일이 되었죠. 전기위에 불쾌한 풍족이 생긴 선이, 전기위에 불쾌한 Кон기위에 불쾌한 리듬이 왔어요. 전기위에 불쾌한 족 전기위에 불쾌한 풍족을 해서 전기위에 불쾌한 풍족이 생긴 사람으로 전기위에 불쾌한 풍족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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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반가워요, 친구. 몸조심하세요,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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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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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들이 함께 하길 우리 당신을 보호하길 요국족을 위하여 위상들께서 굽어 살피시길 용군단의 간호가 함께 하길 찬란한 위상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용에게 예우를 갖추십시오 용군단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용군단 자신을 지켜주기를 용군단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스스로 당장 제각장은 이 장군단을 걸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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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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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